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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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쫓아다니는겨? 도장님 여기 영등포까지는 어떻게 오게 된거에요? 오늘 촬영이 있어 가지고 왔어요 어떤 촬영이죠? 복지TV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국에서 행복나눔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에서 오늘 약 30분정도 프로그램이 나갈거를 대담을 해야됩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이신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 뭐 그랬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거죠 뭐 이제 촬영시간이 다 돼서 가봐야겠습니다 가시죠 웅 차별 안내hew 입니다 두번째 hung 한마리 다 끝나셨는데 혹시 소감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재밌었죠. 역시 방송 체질인가봐.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데 아나운서도 편했고 메이크업도 워낙 친절하게 섬세하게 잘해줘서 오늘 방송은 되게 괜찮았어요. 그리고 시간을 또 넉넉하게 해준다네. 한 40분 만들어준다니까 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팅!